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스앤톡제피에 올려진 뉴스들을 통해 살짝 훑어보겠습니다. KFC 피자헛 등의 레스토랑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교대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노조연합과 단체에 협약했습니다. 결함 있는 에어베이크로 인해 수천 대의 자동차가 WOF 체크해서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TA는 국제적인 타카타 에어백 리콜로 영향을 받는 차를 가진 사람들은 체크를 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동작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뉴질랜드에 등록된 7,560대의 차량 정보를 교통청에 제공했고 이는 일본에서 제작된 문제가 된 에어백이 설치된 자동차 출시 연도 기종 등입니다. 교통청에서는 등록된 차량들 중 영향을 받는 차량 주인들의 연락처를 도요타에게 전달했고 제조업체에서는 직접 차량 주인들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등록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 필고프 신임 오클랜드 시장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는 9시 전에 도착했고 자신의 새로운 직장인 시장 사무실에 있는 위층으로 이동하기 전에 오클랜드 카운실 CEO인 스티븐 타운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20명의 카운슬러들을 리스트에 따라 연락하는 일로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부시장을 누구로 지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고프 신임 시장은 아직은 램브라운 전 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과 공식적인 인계 전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필고프 새 시장은 램브라운 전 시장이 그의 가족들과 휴식을 가질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그가 그만두기 전에 퇴임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후임 장관들이 중앙정부 표준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오클랜드 시장 인수인계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운트로스킬은 오클랜드 시장 당선자 필고프가 이번 주 국회의 의원 사회인계를 낸 후 공석으로 남아 재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재선거 날짜는 추후 결정되지만 종키 총리는 필고프 당선자의 사임에 따라 12월 3일 토요일로 제안했습니다. 종키 총리는 새해 내각 개편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약간의 장관직 이동에 있을 것으로 암시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택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으며 압력을 받고 있는 닉스미스 장관이 유임될 것인지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신축해 개수식을 한 지 불과 몇 달 안 된 켄트베리의 랑이오라 소방서에서 불이 나 건물 벽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9일 저녁 랑이오라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소방서에 도착해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신축 빌딩 벽이 손상받은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최고 소방 공무원 해미시 피터 씨는 9일 오후 6시경 지난 4월에 오픈한 신축 소방서 건물 벽에서 연기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재 발생 호출기가 울렸을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그것이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20여 명의 자원봉사 소방관 팀원들은 장비를 갖추고 불이 난 이 소방서에 출동했습니다. 화재 당시 소방서의 알람은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때마침 소방서 앞을 지나던 자원봉사 소방관 한 명이 발견한 것은 행운이라고 해미시 피터 씨는 말했습니다. 피터 씨는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은 배선을 통해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1소방서는 운영되었지만 화재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고 전기기술자가 현장에 복구를 위해 파견됐습니다. 피터 씨는 29년 동안 화재 서비스에서 일했는데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에 출동한 적은 없었다며 이상하고 확실히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친부를 중태에 빠뜨린 후 도망쳤다가 다른 주택에서 노부부의 시신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진단정신질환자 브렘너 케이스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노동당 경찰 대변인 스튜어트네 씨는 브렘너 케이스의 처리 문제에 대해 경찰이 첫 사건 발생 후 그 남성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고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무언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DHB는 로스 브렘너의 케이스를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와 협조해 재검토하고 다른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원 로빈슨 씨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 측면에서 아직은 말하기 이르지만 DHB 조치를 지지하며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포스트 기자 노영래입니다.